영등포 평생학습관이 보테니컬 힐링아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보테니컬아트는 비전공자들도 연필과 색연필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림 연습을 하게 됩니다. 2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온라인 줌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1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